아 아 쫄지 말 거야 내 버프 끝난 것 같다 야 이거 뭐야 맵 지발 아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근데 여기다 깃발도사여 깃발도사여 깃발도사 이런 이쁨매 겁나 긴데 이거 점프하면 안되죠 나 왜 못들어갔어 왜 난 못들어갔어 이거 너 뭐해 파랭이야 어 너도 나 처음 죽었구나 그걸 먹을 생각 어딨어 임마 야 이거 겁나 위험한데 맵이거 어 아 설마 이거 안되겠다 빠빠빠빠빠 이거 안되겠어요 이거 이거 먹어야겠어 어 아니 이거 봐봐 어 야 이거 맞아 맞나봐 살려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겁나 불쌍해 나 여기 있을래요 나 여기 있을래요 잡아줘 뭐 아니 뭐해 얘 뭐해 얘 뭐해 얘 어 야 그러면 나 갠세히한다 계속 아 또 뭐해 뭐하게 했어야지 적당히 나대야지, 그러니까 아니 뭐하냐고 그, 니가 때리면 이겼 겠구먼 아아 야 이거 할 수 있냐 이거? 숙제매빈데? 이거 할 수 있냐 이거? 아니 누가 이걸 쳐 에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수고하셨는데 하는 거 보니까 끝났다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쟤 떨어졌다 아 아 아 제발 이거 링크 사렸으면 이겼네 아 아 아 아 아oure 출산하냐? 좋았소 YA 이야하하하하하하하 헐 오오這個是 우와 꼬부기 진짜 아하 어 카이지 저 핑크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? 핑크 닉네임이 한국어로 지옥의 친치로에요 카이지 보신 분은 아실거야? 아 개웃기네 지옥의 친치로? 어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이 왜왜 너 너 사냐? 아 사네 아 아 너 이겟냐 근데? 부럽다 아니 왜 죽었어? 갑자기 방사 구파가?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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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줘 지옥의 친치로 성 기다려줘 지옥의 친치로 성 기다려줘 지옥의 친치로 성 아 쳤다 쳤다 아아아아 돈 갚을게 돈 갚을게 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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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은 우리랑 좀 문화가 다르거든요 앗 요 고존 어허 너무 2판 2판 동안 마리오 1 안 나오면 미션 실패 그렇게 할래 넌 자격이 없다 그거를 그거를 못하면 죽어야지 세월 빠르지? 크리스마스 3주전이야? 더 있을겁니다 아마도 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야 이거 우아아 아핳핳핳ظ 큰일날뻔 했다 우와아아아아아 앗 솔직히 이거 의까다 이거 어까 이거 개의 바다 이건 어까다 솔직히 난 이거 어까라고 생각해 말이 됩니까 저거? 난 이거 의까라고 생각해 여기서 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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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유령도 밟을 수 있어 스피 해도 되지만 난 스피 안해도 돼 이제 오랜 보아 근데 선생님 내가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이 녀석들이 레그로 날 보내버릴라 그래요 쟤가 유리하니까 너로 널 보내보리려고 해 민가? 길이 뭐 여러 갈래가 봐 길이 여러 갈래가 봐 세이브를 여기는데 이거 만약에 세이브를 다시 시작하면 둘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떡하지? 나이스 이거 엉칭 한방입니다 껍데기가 너무 편해 껍데기가 카오스 카오스 자 맵제목 좋다 일단 카오스 Harrian 카오스 여 별 없어? pride ix 야 나는 못들고 간다고? 아니 별이 없어 이거? 별이 없네? 하... 61 61 이거 확실하죠? 오 12점! 오 달고 달아 6103 제 커리어 하입니다. 여기서 떨어져도 떨어져도 나는 어쨌든 61층이야 내 고향은 61층이야 이제 어존 보컬 아 2 으 은 으 으 으 아멘